방산화음수 한국의 시민들이 겨울을 출발하며 생명 탈핵 실크로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생명 탈핵 실크로드 이원영 단장님 그리고 이정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 탈핵 실크로드가 뭐냐 제가 이원영 교수님 처음에 뵀을 때는 유럽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핵 운동을 하시느라고 유럽 일태를 다 돌아다니시던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일본을 가셨어요 그 내용을 오늘 얘기를 좀 해 주실 텐데 간단하게 어떤 단체인지 이것도 소개도 좀 해 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휴직해서 한 4년 동안 지낼 즉에 탈핵 운동을 한답시고 아시아와 유럽을 많이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만나고 바르소로메로 총대주교 정교회 총대주교님도 만나고 또 로마까지 걸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서울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중간에 사막지대를 빼고 유럽 다 걸어서 한 8200km 정도 걸었습니다 다리가 남아나나요? 네 하루에 한 20km 정도 느긋하게 걸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동방견문노블를 하고 기간도 엄청 오래 걸렸겠는데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원래는 한 2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휴직 도중에 학교에 복직이 돼가지고 해직 도중에 복직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방학 때마다 걸어가지고 시간이 오로지 걸렸습니다 원래 수원대 교수님이셔고 그런데 학교를 잠시 쉬는 동안에 나가서 이만큼 가고 다시 학교 왔다가 또 방학 때 나가서 이만큼 가고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신대요 학교에서 사학 분쟁 때문에 해직이 돼가지고 해직되는 바람에 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3대 종단 교주를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탈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만 해서는 안 되겠다 국제적으로 뭔가 좀 기본적인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도 만날 겸 각 나라의 탈외 운동에 관련된 분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견문도 넓힐 겸 해서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의 마지막이었죠 최종 목적지였죠 목적지는 도착했는데 그때 교황님은 못 뵀습니다 못 뵀고 사정상 못 뵀고 추기경님만 뵀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공들여서 가셨는데 결국 교황님 못 뵈셨네요 맞아요 진행이니까 또 아직 기회가 있겠죠 로마 다시 가면 되겠네 거기다 시작하시면 되겠네 지금 할 얘기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도쿄까지 다행히 이번 2월에 제가 정년을 해가지고 학교 복직을 한 다음에 5년 동안 근무한 후 정년을 해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탈원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효과가 있는 게 행진이더라고요 행진 행진을 하면 사람들이 왜 걷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삼척하고 부산에서 도보 행진을 해가지고 운동을 성공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삼척에서 원전 부지 예정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삼척 시민들이 한 1년 12달을 비가 오나 논이 오나 소수의 시민들이 행진을 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켰어요 그래서 삼척의 원전 입지를 반대하는 시장을 당선시켰어 그래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가 있고 부산에서도 2016년도 2017년도 그때 시민들이 노원전 1호기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를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행진을 통해서 그 뜻을 관철해가지고 결국 그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거기에 동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행진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행진을 통해서 탈원전 운동 오염수 반대 운동 하는 건 의미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었고 마침 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까지 가는 걸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고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감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볼 텐데 이번에 쿠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신 거죠 행진을 하신 거고 그러면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생명탈의 실크로드를 제가 7년 전에 창립을 한 창립이라고 모임을 만들 적에 한 백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백 분 정도 스포트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그 모임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제가 같이 걸으면서 제가 걸으면서 함께 같이 걷기도 하고 또 호원도 받고 또 당시 옛날에 예전에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까지 한 430km인데 그거 걸었어요 그때 걸었을 적에 만났던 일본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원전 운동을 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면 협력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간 거죠 죄송하지만 이게 다니시려면 걸어서 일본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분을 다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중단하세요? 이번에 예전에 제가 해직 상태에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로마까지 걸어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적에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번에도 제 출발할 때는 제 비용을 가지고 출발하기도 마음 먹었는데 출발을 하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비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도 후원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이, 일본 시민들이 제가 걸어가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국에서 와서 열심히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에서 응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썻는 비용보다 드론 비용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거 전체 구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보면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를 걸으셨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30km 됐는데 한 500km 한 달 정도 걸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7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9월 11일까지 9월 11일에 맞춰서 한 1100km를 걸으셨네요 걸으셨네요 토탈 1,600km 1,600km 어묵 어묵 하시네요 이게 지금 걸으실 때 자료로 만드신 건가요? 만들어서 홍보자료 팜플렛으로 시민 나라에 나와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이거 걸어서 반대운동 하니까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출발은 이제 이순신 장군상 출발은 이순신 장군 장군 동상 앞에서 출발했죠 이순신 장군님의 기를 받아서 일본을 고담 장면 한 번 보시면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출발하시면서 사진 한 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보면 사진을 찍으셨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이걸 낭독을 했죠 한 번 더 다시 저번에 보니까 낭독 되게 멋있게 하시던데 한 번 낭독해 주세요 읽어볼까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지 한일 시민 도보 행진을 시작하면서 왜 굳이 바다에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희석해도 방사능의 절대량은 그대로입니다 바다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방사능은 반감기가 있으므로 보관만 잘 해두면 현재의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보관하지 못합니까? 일본 정부는 무슨 생명을 고의로 파괴하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인류 자밀의 테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구촌 주인이 났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걸어서 일을 일깨워주고 방류를 막고자 합니다 함께 걸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8일 한국의 시민들이 서울을 출발하면서 지금 수녀님들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 두 분 정도 그러네 수녀님 두 분이 그날 오셔서 함께 걸었어요 매일매일 건너 분들이 바뀌어요 그렇게 구간마다 이렇게 중간에 다 바뀌어서 끝까지 쭉 걸어가는 선언문을 지금 읽고 계신 거네요 읽고 있는 장면이죠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쿄까지 다 가신 거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없죠 제외에는 없죠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중간중간에 구간별로 이렇게 조인하고 그렇지 조인하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간 거는 좋은 차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서 부산으로 바로 부산 주간 서울에서 대전,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죠 그 과정들 사진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받은 장면들이 사진에 보시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조상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강성수 신부님이 이렇게 프란치스 교황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쓰죠 이게 종이가 보통 종이가 아니에요 보통 종이가 아니고 이게 천년수명이라고 자랑하는 한국의 전통한지 만드는 데서 나오는 종입니다 거기에다가 먹물은 우리 한국산보다 일제가 좀 좋아요 먹물은 일제껄 해가지고 그것도 한일합작입니다 해가지고 이걸 쓴 거는 보관을 해두면 수명이 오려가는 거죠 이렇게 세 권을 만들어서 한 권은 한국 거고 두 권은 일본 분들이 쓴 거예요 전부 86인이 썼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지금 이 분만 쓰신 게 아니고 여기 쭉 저 어떻게 보면 무슨 방명록 비슷한 방명록이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담은 거죠 중간중간 방문하는 기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면 사인하는 사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일본 정부한테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회에다 전화해서 일본 국회 최종적으로 저걸 전달했습니다 저걸 앉아 그때 일본 저희 목적은 일본 국회 대표자 일본 국회는 참 의원이 있고 중 의원이 있는데 대표자는 중 의원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중 의원 원장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몸이 불편해서 원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한테 전달했어요 직원한테 전달했는데 직원한테 원본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USB로 찍어가지고 USB로 담아가지고 USB를 전달했어요 원본은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일렉트로닉 파일로 찍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중 의원 원장이 직접 받겠다고 하면 원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까 조상호 선생님께서 자연은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바다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쓰신 게 참 공감이 가는데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다 가는 거고 빌려 쓰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망쳐도 되는 것처럼 좋은 말씀은 써주셨는데 그런 개개인의 메시지를 다 담아가지고 전부 한국과 일본의 한 86일 86분의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 위에 연기면 사무소 이 내용을 보면 이분들도 연기면 쪽에서 또 같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다니신 걸로 지역마다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결합해서 걷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SNS에다 일처를 공개하시니까 다 공개하시니까 다 공개하시니까 다 공개하시니까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걸어간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자기가 시간이 된 타이밍이 나와가지고 같이 걷고 그래서 같이 걸으신 분들이 한국에서 수백 명이 되고 일본에서도 수백 명이 되고 일본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본은 연인은 거의 한 천 명 정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몇 분 정도 같이 한국은 한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한 500명 한 절반 정도 같이 한 4, 500명 그렇다고 지금 보면 KBS 부산에서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많이 갔었죠 여기가 충렬봉, 송상현 동상 송상현 아래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부산이라고 꽤 많은 분들이 모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부산에서 행진할 적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됐습니다 KBS에서 중계하고 대구를 지날 적에는 MBC에서 중계하고 그렇게 여기가 대구인가요? 여기는 대구네요 대구 대구에서 행진 마친 저녁에 여기 후원 회장님이 최봉태 변호사님 일본 징용 공문제 강제징용 강제징용 유명하신 분 훌륭하신 분이 많이 왔네요 대구에서 밤늦게까지 갔죠 제가 걷는 거라 하루 20km도 여름이니까 아침에 10km 오후 늦게 10km 이렇게 나눠서 걸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도착했을 적에는 대구 구간이 꽤 길었어요 한 12km 가까이 됐는데 저녁 시간에 밤늦게 한 8시 반쯤 돼가지고 목적기에 도착해서 같이 찍은 거예요 대구에서는 이거를 받으셨다고요? 받았죠 대구에서 받아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의장 의장께 드리는 레터 중의원장 대구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포함시켜가지고 레터를 받으신 거죠 전달해달라고 지금 대구 행진할 때 영상이 하나 있네요 영상이 있죠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contributors 작업을 포함시켜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계획도 들어가거든요. 국토계획 중에는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문제도 그게 범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위험시설의 입지 결정, 정책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달아줘야지 계획이 잘 되니까 원전은 이상하게도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원전은 국토위험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아. 원전은 따로 놀아요. 완전히 별개로 놀아요. 원전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핵을 추정하는 세력들, 핵을 핵마피아라고 해야 되나. 그 세력들이 완전히 기존의 시스템하고 결합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놀도록 시스템은 그렇지 않았어요. UN도 마찬가지. IAEA도 UN에 간섭을 안 받아요. 독자적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핵발전소를 시설 결정을 하고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입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중에는 이걸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본다는 과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국토위험시설, 국민족의 영원한 부채가 될 만한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게 큰 민주주의의 결함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은 안 그렇거든요. 유럽은 서이스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다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다 지어놓고도 국민들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 지어놓고도 1% 차이로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또 이래서는. 그러니까 이건 대만도 지금 이번에 원전 패스 결정한 것도 국민투표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이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돼서 국민들이 의사결정이 참여할 방법을 없앤 상태에서 지금까지 임의대로 결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원전 부지, 예정 부지를 지정 고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주의에 큰 구멍이 나 있어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걸어가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 거예요. 왜 오염수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제가 아니고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왜 일개 정부가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사결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맞는 이야기다. 그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왜 정부가 멋대로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걸어간 거예요. 신한룰 3사 같은 경우도 예정 무지로 공고가 돼서 지정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짓는다. 그러면서 전원 계획에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빠졌죠, 다시.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아예 선발주가 나와버렸죠. 3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쳐야 될 것이 헌법을 앞으로 개정을 할 적에 헌법을 개정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원전의 입지에 대해서 법을 재정을 하면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를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된다. 재정을 해서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잘,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개발 중심으로만 정책이 가다 보니까 원전은 지금 당장 급한 문제다. 사실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 대우군이 우리가 일상에서 쓴다기보다는 공장, 공장이라든지 이런 생산 시설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개발 지상주의가 안전이 팽배한 지난 세월을 보면 이것저것 따지다가 지금 우리 돈 못 벌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논리 하나로 다 환경이고 인권이고 다 무시하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교수님 방금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원전 예정 부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버리는데 사전에 충분한 사전 지질이나 이런 집안 이런 거 부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원전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대로 평가하겠다 해놓고 선발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 땅부터 파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 말이 보통 집에 잡혀 사는 남편들이 자기 게임기를 사고 싶다고 뭔가 자기 취미활동이 필요한 뭔가를 살 때 허락받으면 절대 허락 안 해주니까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샀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일본을 넘어가셨는데 어디로 넘어가신 거예요? 시몬노스키라고 해서 부간 페리하고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시몬노스키는 역사적으로 한국하고 여러 가지 엮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협조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전에 6년 전에 그럴 적에도 돈 많이 받았습니다. 환영식을 성대하게 하셨습니다. 성대지요. 성대하겠죠. 성대지 보니까 이렇게 환영하셨는데 저게 뭐라고 쓴 거예요? 일본어로서 제가... 시몬노스키 갔는데 시몬노스키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제 운동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 지금 환영해 주세요. 아주 환영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도착한 후 그 항구에서 시민들하고 동지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통역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대합실 같아요? 대합실이요. 그럼 배 타고 넘어가신 거예요? 배 타고 넘어가신 거예요. 여기는 친구분이신가 봐요? 응. 아니, 일본 동료... 이분이 구하노야스와라고 해서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 이분이 한국말도 잘해. 그래서 아주 능통해요. 제가 언제 한 번 한국에 초청하려고 해요. 그 탐사 무대에도 초청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이거는 뭔가요? 바다에 뭔가요? 이게 야마구치현, 시몬노스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갔는데 여기 해저탄광이 있던 자리였어요. 해저탄광. 이 바다 바로 밑에. 이 해변가 바다 바로 밑에 석탄이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 탐강 일제강점기 때 1924년 20년대에 해저탄광을 해가지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고 세 번이 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죽었어요. 수십 명이 죽었어. 이거죠. 이걸 왜 등장했냐면 그때 일본 정부가 여기가 위험하고 사고 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석탄업자한테 허가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을 하는 그 과정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기둥처럼 아까 바다 위로 솟아있던 게 출입구인 거예요? 설마? 네. 바다에 철주를 해가지고 파이프를 해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사람들은 저 미스터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해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석탄을 캐는 거야. 여기서 열로 들어가나요? 지금 저 캐는 장면이 바다 밑이야. 바다 밑에 지층 밑에 거기서 석탄을 캐는 거지. 그래서 많이 무너져서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한국인들 일본인들은 적게 죽고 한국인들은 많이 죽어가지고 제가 저기를 일부러 간 거는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표 있는 데가 이게 무너진 데인가 보네요. 그럼 물 들어오겠네요. 일본은 지금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이 100년 만에 지금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똑같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패턴을 지금. 해저 탕광이라는 건 처음 보네요. 처음 보는 거죠. 저도 그거 처음 봤어요. 그전에 가서 처음 봤는데 이번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죠. 공기통 굴뚝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건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젊은 학생들하고도 만나신 것 같아요. 저분들은 누구세요? 지나가다가 제가 고무적이었던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제가 형진을 하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하고 아이들은 내용을 딱 보면 금방 얘기를 해요. 이게 진실인 거 아니까 좋아하는 거야. 좋아요. 특히 여성들은 더 좋아해요. 아이가 딸린 엄마들은 이 표지를 보는 순간에 바로 방가에 손도 늘어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내 표지에 오염수 방류 중지 한 절 섞인 걸 보더니만 한국에서 걸어온 걸 알고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팸플릿 자료를 주면서 간단한 일본어로 설명을 좀 하고 하니까 마침 그 동네 놀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기념사항을 찍어서 해주고 그러고 헤어져서 한참은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빨간 모자 쓴 이 아이가 자전거를 딱 타고 오더니만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먹을 걸 딱 싸들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 동네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사진입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죠. 시몬세키에서 한 나흘 정도 갔을 때 나흘 한 다섯 해 정도 갔을 때 한참 걸어가셨네. 얘들은 내가 여기서 도쿄까지 걸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굉장히 놀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도쿄까지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긴 거리인데 아이들이 볼 때는 참 신기했겠네요. 신기했겠지. 한국에서 걸어왔다. 내용도 좋고 하니까. 신문에도 나온 것 같아요. 신문에 지방신문에 자주 나왔어요. 우베 신문에서 여기 앉아 절천보도한 신문인데 우베 신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슈난 신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또 주은이치문 지역신문에 몇 번 나오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지역을 이렇게 가시니까 관통을 하니까 소문이 막 나고 소문이 나니까 기자들이 오고 취재를 한 거예요. 사전에 기자들한테 연락한 건가요?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연락한 거지. 그 지역에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취재할 만하다. 신기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걸어와서 오이면서 반대 운동을 한다. 완전 반대 운동이니까 기자들이 아주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지금 보면 저 옆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후쿠시마 처리수 이란 시민 행진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거기서 가미노세키라는 완전 예정 부지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주부 전력이라고 해서 일본 공기업인데 거기서 지정을 한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지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니까 시행을 못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어요. 대치하는데 그게 세월이 얼마이냐 한 30년 정도 돼. 싸우기 시작이. 그래서 이 주민들도 아주 끈질게 싸우는 거야. 이런 수는 많지 않지만 아주 끈질게 싸우고 있어요. 그 주민들이 저를 케어를 해 준 거예요. 도와주고 보관해 준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힘이 됐겠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여기 길 가시면서 찍은 것 같아요. 도로 걸으시면서 도보 도보 행진이지만 일종의 여행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하니까 시속 4km로 걸어가는 여행 관광열차예요. 눈에 띄는 환경을 찍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걷고 지금 재미있는 게 저기 이렇게 플래카드를 손으로 직접 써서 왔잖아요. 사람으로 직접 써서 와가지고 미리 교수님 오시는 걸 알고 자기들 메시지를 적어서 목에 걸고 이렇게 나오신 거네요. 지역분들을 참 마중 나온 거나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는 행진을 별로 안 하고 주로 지하철역 전철역 부근에서 스탠딩 집회를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그 길목에 서가지고 연설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저처럼 행진하는 게 아닌데 행진을 지금 제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보니까 행진 효과가 있거든.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요새 행진을 자주 한다고 그러더라. 사실 일본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반대하면서 어떤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 굉장히 꺼려하니까 꺼려하는 그런 생각이죠. 조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저희도 목청도 크시고 활동적이시니까 아주 자극이 크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신문마다 이렇게 신문을 또 내는 거예요. 저기도 이제 아까 이 신문이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보도하고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 지역의 이 경로도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운데 사진 보면 여기도 시원한 이것도 야마구치 현의 작은 야마구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야마구치가 원전 입지 그 투쟁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반대할 운동을 많이 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신문에 써놓은 거 보면 다 이제 하나같이 원전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만 처리수를 보면 표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거를 이슈로 삼는 것 자체는 아 자기들도 위험하다. 이거는 뭔가 이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가 먼티가 보고 있는데 마침 기사거리가 온 거죠. 자기 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참에 우리도 옷을 내자 이런 느낌이에요. 마침 기사도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어딘가 히로시마인가? 여기 히로시마인자 문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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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 맞은 그 건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유명한 건물이죠. 그러네요. 여기 저 위령비도 있고 조선인 위령비예요. 조선인 위령비인데 우리 조선인 피폭자들 2세, 3세가 지금 합천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에 저도 합천에 합천에 많이 살고 있는 2세, 3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일본이 폐전 후에 미국하고 조약을 맺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그래요. 전쟁 중에 일어났던 희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은 미국은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개념이야. 그런데 한국은 당사자,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피폭받은 피폭된 2세, 3세들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국제법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대로 미국의 원포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청구가 인용이 되고 국제법상으로 혈액이 발생하게 되면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물어줘야 돼요. 지금 미국이 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포기 덜지게 군사시설을 해야 된다고 군인기지로 상대를 한 게 아니고 도시에서 터뜨리기 때문에 도시에서 민간인들 대상으로 살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거든요. 그걸 벗어난 것이 우리 조선인 2세, 3세이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원포기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포 핵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를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제가 먼저 합천에서 유령제 지낼 때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때 5살, 6살 이셨던 분도 계시고 제가 제일 많이 그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던 분은 그때 국민학교 5학년 정도 되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상황을 되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8.15 기념 방송으로 그걸 한번 인터뷰를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디서도 인정을 못 받는 이 피해에 대해서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하려고 일본을 방문했다가 가보지도 못하고 일본 경찰에 막히고 이런 사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일본에 호소할 게 아니라 미국에 호소해야 될 사항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다음 거를 보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 히로시마 부문의 마을인데 핵 피해가 워낙 그때 심각했던 지역이고 후손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비핵 선언을 비핵 선언의 마을 비핵 선언은 핵을 없애는 그 마을이라고 제가 간판이 멋지게 있길래 제가 찍었는데 정말 비핵 선언을 한다면 이 마을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지금 먼저 오염수 배출하는 것을 반대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선언의 간판만 걸어놓고 안하고 있다 한다. 이게 제가 굉장히 일본 활짝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히로시마를 지나서 오카야마라는 동네에 갔는데 히로시마가 아니네요. 여기는 히로시마를 벗어나서 약간 벗어난 동네인데 오카야마 오카야마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그럼 히로시마는 간판만 있지 실제 사람들은 많이 안 나왔네. 히로시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적었어요, 숫자가. 히로시마는 동네가 원래 보수적인 동네. 그게 원래 군수공장이 많이 있고 지금도 제조업이 발달한 동네인데. 그렇죠. 저도 언폭 피해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이 또 한 번 핵폭탄을 자기 스스로 터뜨리고 있는 꼴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건 미국이 입힌 피해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미국이 원폭을 투하를 할 적에 도시에서 도시에다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다가 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에 예전에 2차 대신 중에 폭격할 적에는 도시 안에 있는 군사시설만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원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다른 방식으로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대량 살상한다는 발상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우리가. 그거는 잘못한 거다. 잘못한 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배상의 책임을 져라. 저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다시 그 행동을 전 세계에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신문 기사가 또 나왔어요. 여기도. 여기 이 신문은 오카야마에서 신문인가. 굉장히 상세하게 거기에 있는 리더가 리더의 한 사람이 기자의 신문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 준 것 같아요. 다른 분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여기가 고베. 고베쯤입니다. 고베. 여기 고베 시내입니다. 여기 고베 시내래요. 고베 시내 가기 직전이 효고. 지금 보니까 노란 옷 입으신 할아버지가 뒷사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도시별로 이런 사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그동안 도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제가 걸어가니까 굉장히 좋아서 나온 거예요. 제가 고맙다 표현도 하고 응원금을 그래서 말이죠. 이런 분들도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바로 근처에서 폭이 터졌으니까. 그게 또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손분들 그 사람 남으셔도 그 후손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재미있는 게 여기가 고베 시민들하고 같이 걸었는데 시민이 제가 가져간 깃발 있잖아요. 깃발을 펼치면 한 공이 나오고 그걸 지나가는 차량한테 차량들이 마침 서행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필하고 있잖아요. 흥부전을 하고 하필하는 이 장면이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펴가지고 재미있는 장면이네. 그다음 도시 이건 또 다른 도시가 여기는 오사카 가까이 도착해서 오사카의 아마가사키라고 오사카권에 있는 도시예요. 저것 작은 도시인데. 여기도 환영 인사가 꽤 많아요. 인빠가 꽤 많아요. 도시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도착하면 이렇게 도착해서 환영해 주고 저녁 사주고 같이 교류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오사카. 한글로 써가지고 직접 왔잖아요. 직접 한글로 써가지고. 직접 써가지고. 한국에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인파가 꽤 많네요. 여기가 교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교토. 교토는 한 100명 정도가 함께 걸었어요. 저희 원래는 주최하신 분이 교토의 무슨 대학의 교수 출신인데 한 80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탈의운동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관해가지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한 40명도 모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국에서 걸어와가지고 시내를 활보한다고 하니까 한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깃발도 이렇게 들고 굉장히 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 후쿠시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본에 저희 방송을 대신 송출해주신 일본 시민도 계시고 일본인도 계시고 또 한국 2대 3세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집회를 하거든요. 외부성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이면 저희가 봤을 때 맥시멈이 수호물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살짝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쭉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동포가 제법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행진하는 걸 자기는 천본데요. 자기가 한 30년 살았는데 도시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걸 천본데요. 준비도 많이 했어요. 준비도 많이 했어요. 깃발도 만들고 들고 제가 오는 걸 알고 교토에서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준비해가지고 이날 다 모여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교토가 왜 좋으냐 하면 교토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시내를 한 2시간 정도 행진하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외국인들이. 야 일본에서도 이렇게 오염수 반대 운동을 하는구나.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교토님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주 가서 힘 좀 주시고. 사실 일본에서 저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처리를 해야죠. 이건 뭐 국제적인 압력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아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못할 짓이다. 해양이 우리 바다를 망치는 짓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거 동영상에 있는다. 걸어가면 동영상 장학적인 다 보실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가실 때 PD 한 명을 섭외해서 데려가세요. 네? PD 한 명을 섭외해서 데려가시라고. 아니면 여기 고프로 같은 거 카메라 셀카로라도 찍으시면서 다니셔야죠. 네. 그럼 그거 쭉 모아가지고 다큐 하나 한 20분짜리 만들면 괜찮은데. 혼자가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상으로 쫙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적당히 좋을 텐데. 제가 영상으로 15분짜리 한 11분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동영상 위주로. 사진보다 그때그때 쭉 계속 찍기만 그냥 가슴에 달아놓고 요새 유튜버들 하듯이 찍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고베시 여기 태풍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태풍 지나간 장면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토 지나가지고 그날 태풍이 와가지고 못 간다고 했어요. 하루 쉰다. 하루 쉬는데 그 다음 장소는 예정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교통이 다 두절돼가지고 그래서 일본 사람도 걱정할 거야. 이 여수가 온다고 했는데 저기 도대체 지금 어떻게 올 것인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그 다음 날 거기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해야 되니까 24시간 후에는 제가 비아코라는 큰 호수 호우인데 그 호수에 일단 한번 가서 보고 태풍이 바람이 센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고 가기로 했어요. 물론 대외적으로 공지는 하루 중간 한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저는 따로 걸어간 거죠. 태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여수가 약속을 잘 지킨다.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 태풍이 지금 일본 동해 쪽에서 온 거 보니까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의외로 바람이 세지 않았어요. 바람이 세지 않아가지고 길거리가 텅 빈 길거리를 한 10km 정도 걸었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일본 쪽으로 관통해서 이게 태평양 쪽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원래는 미국 쪽에서 만들어져서 허리케인이 넘어와서 태풍이 돼서 일본을 관통하고 지나간 게 그때 딱 여기 걸어가시니까 태풍이 오면 걸어가야 하는 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오시나 안 오시나 했는데 그거를 끌고 가셨어요. 이게 고배시 지나서 그냥 동해안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마을 공동묘지 지나시면 이 부분에 태풍이 불쩍이 잠시 바람을 피한다고 이때 공동묘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왜 걷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독일은 탈원전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안이 없고 성공 사례가 없고 원전을 어쩔 수 없이 돌려야 한다 그런 건 모르는데 독일이 17개 전부 다 없앴단 말입니다. 무사히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특히 공대 교수들 대안이 없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제가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다 대안이 있으면 제안을 찾아가고 하면 되지. 그걸 갖다 대안이 없다고 지뢰에 그렇게 하느냐 급해가지고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한테 연구비가 핵발전소 쪽으로 연구비는 둘째 치고 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핵폐기물 생산 공장인데 그걸 갖다가 기본적인 걸 다 망각을 하고 전기 조금 생산해가지고 확실하게 돌려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양심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저희도 한 3년 정도 방송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악이구나. 불필요한 악이구나. 결롤은 독일이 탈원전 성공 사례가 없으면 필요 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악인 거죠. 절대 악인 거죠. 전기 조금 생산해가지고 후손들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생산한다는 거. 70년대, 80년대에는 혹시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있었는데. 에너지 위기도 있었고 석유 파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무양심이 없는 거에 대한 분노가 제가 행진하는 데 그 원동력으로 갈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실내에서 찍은 건가요? 요거에 앉아. 그 행진할 때 좋았던 것이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 걷고 저녁에 오후에 4시부터 한 7시까지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낮 시간 동안 비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본에 있는 동지들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온천을 데려가요. 일본의 온천을 그렇게 종류별로 다양한 온천을 이렇게 많이 온천욕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두 달 동안 걸어가면서 좋은 온천 다 가봤어. 그 동네에. 여기는 비아코라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온천이야. 약간 지도를 욕조에 앉아가지고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밑에. 그리고 욕조에서 찍은 욕조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식당에서 찍은 건데 그래서 그걸 기념하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면서 찍으신 거네요? 이거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오다 노부나가가 주로 자기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인데 그 오다 노부나가가 주로 주위를 순찰하면서 봤을 그 장면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탁수방지. 탁수방지. 비아코에 흘러들어가는 물을 더럽히지 말라고 팻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일본 정부가 또 봐야 돼요. 이 기시다한테 기시다는 일본의 스가라든가 아베라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핵 오염수 방지. 탁수. 탁수도 방지인데 오염수는 더하죠. 탁수. 그다음 사진을 보니까 여기도 어디. 여기는 독국아와 에어스가 옛날에 싸워서 성전을 했던. 이게 싸우면서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독국아와 막부를 세우는 기초가 됐던 그 지역을 지나면서 거기에 동지도로 같이 온 거예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함께 행진을 하면서 만든 플래카드를 저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와요. 직접 손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3.11을 보이죠. 저기 아이들 모습이 보이죠. 그 고드모라는 게 아이들, 어린이들 방상으로부터 보호하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3.11을 잊지 말자. 그림 좀 시가 있는 분이네. 역시 일본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애니메이션. 여기 나고야. 나고야 역전에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거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하시고. 저기 행진하는 모습. 같이 가는 거죠? 같이 행진하는 거죠? 같이 행진. 시민들과 같이 행진하는 거예요. 왠걸 또 주시죠? 여기 아사히 시문이 나온 거예요. 아사히 시문이 3대 1 간지 중에 처음으로 보도한 거예요. 역시 아사히이네. 네, 아사히. 아사히가 조금 진보적이죠. 나고에서 행진하면서 시민들과 행진하면서 동상을 누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오사노 스테루나. 오사노 스테루나. 오사노 나아스나. 오사노 나아스나. 지난 6월 초에 매스컴에서 일본 정부가 방출을 오염수 방출을 결행하겠다고 보도된 데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반대했는데 대통령을 포함한 소수만 찬성을 했어요. 미국도 방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창성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국제사회 권력층들이 고장났다. 국제사회가 고장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스타일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플래카드 내용을 보고 즉시 반응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미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동의가 되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손을 흔들립니다. 이건 기시다 정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 의사를 분명히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죠. 이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개 정권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버린다고 결정을 한다면 국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서 버린다면 그건 당대의 국민이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방법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염성 문제였는지 의 관계자의 문제가 아니고 먹이 바다 생태의 먹이 사슬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입에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냥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의 관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국민의 의지도 분명히 전달하고 한국 국민도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는데 85%가 반대를 하고 있다면 분명하거든요. 그것도 확실히 전달도 하고 바다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출 시작해도 중단시켜야죠. 여기 앉아, 여기 강연했어요. 일본, 나고야 시민들이 일본은 강연회를 많이 해요. 강연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하고 또 옆에 앉은 분이 가타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스토리튬 삼중수소가 DNA를 어떻게 손상시키는가 하는 생물 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것을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2부로 제가 강연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했죠.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한 60명 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하고 노트북을 보니까 이것도 라이브로 송출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주니치 신문. 주니치 신문이 난 거죠. 소기가 됐었고. 한국의 전 대학 교수가 그러러 왔다. 일본 기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신기했던가 봐. 굉장히 신문을 많이 실어. 일본에는 아무래도 이런 도보 행진을 장거리는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크게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신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나 보네요. 조용한 호수에 돌멩이를 난데요. 어떤 분이 또 한글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도 아마 일본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아이티현의 동네를 지났는데 그 지역에서 성금을 모아서 주신 거예요. 돈을 모아서 돈 낸 사람들 명단을 다 쓴 거예요. 응원합니다 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기에 봉투고 밑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성함을 다 써서 주신 거예요. 꽤 많은 돈으로 기억을 해요.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모아서 한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명단하고 같이. 굉장히 참 소중한... 기념사진 찍은 거죠. 그거 주신 분들하고. 응원하신 분들 주신.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이제 저기 빨간 플래카드 수직 플래카드를 들고 계신 분이 머리 허위인 분이 제일 동포세요. 도 상태라는 분이. 저분이 제일교육 사학가인데 제가 가는 코스가 자신의 회사를 경유를 하니까 미리 그 회사에 저런 수직 플래카드를 세워놓고 환영을 했어. 환영을 하면서 그 지역 일행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여기서는 오염수라고 딱 적어놨네요. 방산화 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마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또 마이크를 잡으셨네요. 마이크를 잡고 연설도 하고 제가 연설했는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본 시민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국민과 주민들이 분노합니다. 왜 일본 시민들은 침묵하는가 일본 정부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을 해도 왜 일본 국민들은 잠잠고 있는가 분노합니다. 똑똑히 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시민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 세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쌓아온 국제적인 신뢰를 지금 세대 여러분은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일본 정부가 기만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잠잠고 침묵하고 있음으로써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대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두시고 반생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뼈를 때리셨네요. 제 방송한 거 이 내용을 보고 쇼크를 받은 사람이 많대요. 저런 말조차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국인이 여기까지 걸어와서 했다. 그렇죠. 그냥 안 걸어가라고 그냥 했으면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의 여름에 와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안 들을 수 없잖아.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습하고 여름에 덥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태풍도 뚫고 와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이 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일본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교수님과셔서 다 해주고 오셨어요. 이거는 길로트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날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방류한 일본의 수뇌부. 그리고 그 동조한 한국인 윤석열. 이런 위정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징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결의를 갖다가 보여가지고 그 위정자들이 이 그림을 보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일찍 올렸어요. 혼자 할 적에 제가 적을 수직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 그런 뜻이에요. 멀리서 봐도 잘 보이잖아요. 혼자 걸어도 지나간 차들이 다 봐. 내가 저렇게 행진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었어요. 없으니까 신기한 거지. 그래서 지나갔다가 제가 유류창에 찍힌 걸 보고 제가 스스로 찍은 거예요. 이거는 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혼자 걷는 걸 기사를 쓴 거예요. 주인지 신문에서 또. 보도를 했어요. 그냥 계속 풍경 사진이니까. 아까. 아까 거기에. 여기 장면 그 장면이. 주인지 신문에서 또 보도했어. 하여튼 크게는 보도 안 하고 작게는 계속해서 보도했는데 시지속가에 갔는데 여기 하마코아 원전이라는 데를 갔어요. 하마코아 원전이 지금 어떤 문제냐. 원래 가동을 하다가 3.1일 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적에 이것도 동시에 스톱시켰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모형의 똑같은 모델로. 후쿠시마 모델과 똑같은 모델의 원전인데다가 지진 위험도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그런 동네다. 이래서 스톱을 시켰는데 지금 구글에 보면 해저 계곡이 보이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희가 위험한 데다가 운전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톱 상태인데 최근에 중부전력이라고 하는 전력회사에서 도쿄전력하고 비슷한 회사에서 이걸 다시 가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 반대 운동을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대체 상태에 있다고.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운전 위험지대이기 때문에 저거는 가동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저 그림을 제가 골라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그 지역의 리더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남쪽에서, 서남쪽에서 쭉 도쿄까지 걸어가고 있으니까 동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센다이라든가 후쿠시마라에 계신 분들이 지금쯤에 조금이라도 걸어오면 도쿄에서 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하면 어떠냐. 같이 국회를 방문하는 그런 퍼포먼스 사람 어떠냐.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전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제 제안했냐면 후쿠시마 옆에 센다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센다이라는 큰 도시의 현 이름이 미야기현이야. 미야기현의 현지사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한테 자기네들은 방류를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요소를 냈어요. 미야기현의 현지사가. 그런데 그 지사는 당연히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면 그 타렉 리드의 한 사람이 미야기현의 지사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치 성향으로 봐서는 절대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기를 들었냐. 그렇게 반기를 들었냐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들으면 자기 다음 승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해서 제가 갈 때마다 미야기현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사가 정치적인 성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반결되었다. 그러니까 미야기현과 같은 사례가 몇 개만 더 나오면 중앙정부를 스톱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그걸 하시라. 내가 그 요구를 많이 해라. 그러면서 미야기현에 반대하던 분들이 도쿄에서 제가 도쿄까지 행진하면 도쿄 도착할 때쯤에 만나가지고 함께 국회로 행진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마침 이때 나고 시조과 지날 때쯤 해가지고 호응이 온 거야. 자기네들이 저처럼 못 걸어도 9월 6일부터 걷기 시작해서 하루에 어떻게든가 20km를 걸어가지고 9월 11일에 도착해서 도쿄에서 함께 합류하겠다. 호응이 된 거예요. 지금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시민들이 해당 자기네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정치인들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가지고 입장 발표해라. 발표해라. 하니까 그분들이 답장을 주면서 자기들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 표명을 끌어냈단 말이죠. 이런 시민들의 행동이 굉장히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에 촉구하는 얘기네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스트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방유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본은 이걸 방유하는 게 보니까 기시라 지금 현재 총리가 아닌 아비 시절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아비 시절부터 이걸 획책을 해가지고 그 잠깐 맡았던 스가 총리 그다음에 기시다가 세 번째인데 일본에는 총리 배후에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기시다가 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세력이 용의 주도하기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마자 이걸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국무성 특히 국무성이 중심인 것 같아요. 국무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동의를 철저하게 받도록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의문을 갖고 왜 미국이 찬성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갖고 있는 도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리냐면 미국 생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핵기지 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게 그렇다면 일본을 핵기지 국가로 만든다는 이야기였는데 미국이 그 동안 견제해왔던 핵우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엄청난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향 전환을 어떻게 소리 소문도 없이 할 수 있느냐. 핵우산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유지가 되어왔던 정책인데 어떻게 바이든 혼자서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냐. 전체 합의해가지고 핵우산 정책의 변동이 있는 것이냐.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국회라든가 여기서 이런 세미나를 해가지고 문제를 가다듬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민사회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으로 있으니까 학회하고 또 시민단체들하고 또 교수단체들하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세미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거 준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입니다. 18일 날 오후 3시에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하니까 많이 참여해서 실제로 이거는 정말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참 발제하시는 분이 전 국립외교원장 하시는 분이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고 서균열 교수고 진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짜 우리가 미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생중계로 생중계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거 이제 좀 볼까요? 여기에 메시지를 들은 서가 문집인데 이분이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다키오찌 야스토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직룡공 문제를 들고 파가지고 파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 20년 이상 연구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 그게 명제예요. 이러면서 명제로 해가지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제가 시저효과를 그럴 적에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집에 내부 표지를 디자인해가지고 써. 디자인해가지고 1, 2, 3 앞에 붙인 거야. 아, 이거를 직접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제목을 제가 직접 북극실에서 썼습니다. 거기 표지가 실크로 돼 있어가지고 썼는데 애를 많이 먹었지만 한국편 한국편은 일본편 두 개. 일본편은 일본어로. 후지산인가요? 여기 후지산. 젊은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학생들은 제 오염수 방류 중지 딱 보면서 금방 이해를 해요. 금방 이해를 하고 친하게 호응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일본의 세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학생들이 그걸 알면 나중에 커가지고 지금 현재 기성 세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정말 학생들은 어디 가나 금방 금방 친해져가지고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저런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학생들이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도 방사능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도 일단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진실을 알기 때문에 호응을 잘하는 거죠. 저분이 가운데 들고 계시는 신문 기사가 보니까 광화문에서 출발하는 사진이 찍혀있는 일본 내 신문 기사를 오려서 가져있어요. 그거 가져있어요. 사실 일본은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우쿠시마 핵폐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더 탐차 뛰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한테 전달되고 젊은이들한테 전달돼서 어느 게 진실인 건가 했을 때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녹화 도중에 석윤영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영업방해로 업무방해로 해가지고 고소당하신 게 있거든요. 연안어업인협회라는 데서 석윤영 교수님은 고소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불송치 경찰이 됐다 하고 지금 방금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석윤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 핵배속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걸 오히려 거꾸로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경찰 차원에서 위험이 처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위험성은 계속 쭉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뒤에서 또 등에다가 가득 꽂는 행위는 그 다음 사진은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IA 보고서는 날 쪽 일본 정부는 IA의 뇌물거래에 대해서 구명해라 이거 이제 저희가 탐사야 솔직히 알고 있어요. 일본의 탈핵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저거 이제 일본 분들이 지금 적어서 오신 거죠? 네 적어서 왔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적어온 거야.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로 적어서 이거는 저희 더 탐사 그동안 쭉 방송했다는 내용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짝 뭉클하네요. 이때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 가신 피켓은 꼬질꼬질 해줬고 저분들은 새 거를 가져오셨는데 딱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반갑습니다. 지점을 하셨네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건데 찬성 반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 이 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냐 버리지 마 버리지 마에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그렇죠. 이게 지금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신화가와역 도쿄 신화가와역 앞에서 이거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 거예요. 아 이게 도쿄 도착을 하셨군요. 네 붙여요. 실제 여론조사 하면 실제 여론조사 이게 진짜라고. 매스컴에서 한 거는 그 가짜야. 뭐 99.9%나요. 저도 진짜 시간 나면 도쿄 가서 저거 한 번 크게 붙여놓고 해보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당분간은 제가 나가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온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송도 한 번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오염수 여기 신화가에 있는 동지들이 만든 지도인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에 빈 땅이 많다는 거예요. 빈 땅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탱크를 보완할 수 있는 땅이 여유가 많다. 그걸 지도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삐어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후쿠시마 제1발전소 부지를 그려놓은 거죠. 그림을 그린 지도예요. 빈 땅이 많으니까 지금 가운데 이렇게 X자 표시된 데는 지금 탱크가 지어진 쪽이고 여기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 부분은 야 여기 자리 많네. 그럼 더 만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보관해. 그러네요. 저희는 저기 빈 땅이 있는지 몰랐는데 확실히 일본 시민들이 잘 아시네요. 도쿄에 와가지고 도쿄 도착해가지고 시내 행진하기 시작한 거죠. 대장정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밤중에 마지막 코스예요. 신밭이 여기 목적지인데 신밭이 여기까지 앉아. 오셨네요. 신밭이 도착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1600km 예정에 앉아. 여기서 그다음에 국회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국회까지 2km밖에 안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국회까지 2km. 그 전 사진을 보니까 저희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네요. 두 번째 분 있죠? 네. 저분이 저희 특파원이십니다. 맨 앞에 분이 고호를 외치는 저분이 저기 낙오에서 일부러 왔어요. 낙오에서 일부러 와가지고 아주 고호를 잘 외치면서 저희라고 저희 세 번째 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야. 정영훈 선생이라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를 아까 사람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으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 사진 USB USB 담아가지고 USB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굉장히 이쁘게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달하신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신바시역에서 국회의사관까지 하는데 경찰들이 쫙 깔렸어.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행진해서 국회 보통은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행진을 해서 가는 거면 자기네들이 경험을 안 해본 거야. 교육도 좀 시켜줄 그거 좋군요. 저거 저희가 현지 라이브로 해서 그때 중계를 했습니다. 신바시 출발할 때의 장면이야. 출발할 때. 출발할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메모대가 있죠. 일본 정부가 엄청난 판단착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질렀는데 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국민이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가서 바로잡자. 하는 그걸 외치고 시행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도착한 장면인데 여기 앉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경찰들이 알아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USB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좁은 데 다 말아놔 놓고는 사람들도 통행, 일반 통행도 지나가도록 하고 지난해 일반 통행이 지나갈 적에는 우리 시위들을 가로막고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제가 되게 야단쳤어요. 경찰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위는 국민들에 대해서 되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여기 바로 이 길 옆에도 국회 공간이 있고 공간이 넓은 공터가 있고 공터가 있는데 공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야지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야단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의 일본 시민들이 굉장히 통쾌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USB를 전달할 수 없다. 해서 버텼어요. 버텨서 실개 얘기를 한 거야. 실개 얘기를 해서 어떻게 국회의사장 들어갈 적에 그러면 국회 안에 가서 전달하겠냐 이런 거예요. 안에 가서 전달하려고 국회 중의원 안에 들어가서 전달하는 걸로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 안에서 사진을 못 찍는다고 그래요. 그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정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못 가겠다. 또 제가 또 버텨서 그 명의는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버티니까 그때 바깥에 입회를 하러 온 참의원 의원이 있었어요. 중의인이고 참의인인데 참의원 의원실에 가서 그러면 그 의원 입회 하에 국회 담당 직원이 전달받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여기 명암 나오는 오체바키 의원은 3인당 부당수예요. 이 사람은 이분이 이제 보증을 터진 거죠. 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자기 의원실 안에서 이걸 전달하자. 그렇게 합의를 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된 거지. 이게 이제 도로에 이렇게 인도에 사람들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이제 안 터주고 이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상상도 못하고 되게 야단치고 다 난리를 치는데 이분 분들은 그런 게 익숙치하지 않은데 한국에서 걸어오신 면엘이 없으니까 면엘이 없으니까 야단 되게 맞았지. 한국에서 걸어오신 한 교수님이 큰일이 빡빡 치면서 참교육을 시켜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거는 이제 진정사고 왜 이렇게 걸어와서 이 문제를 하느냐. 국회가 직무기일을 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한다. 왜 정부한테 총리 관제나 정부한테 안 가고 국회로는 일본은 내각제이지 않습니까? 내각제이 책임제면 국회가 그걸 논의를 하고 이런 문제 같은 국회 직무 논의를 하고 내각이 잘못하면 지직도 하고 빚도 다하고 있는데 국회가 전혀 역할을 안 하니까 국회에다 국회에다 역할을 하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국민축권기관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직무기일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전달한 거예요. 이거는 또 딴 사람이죠. 이거는 정영훈 선생이라 한국에서 온 시민대표야.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가지고 왔어. 성명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 민들레 시민단 민들레 기사가 다 있어. 거기 전달하셨고. 같이 전달하셨고. 이것도 한국 시민들이 준비하는데 일본 시민단체도 가담해서 같이 전달이 됐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기준비 사진. 참의원 분. 부의당. 참의원하고 같이 나란히 찍은 거예요. 사민당 부당수 찍으셨고. 이거는 이제 전체. 마치고 그날 저녁에 강연회를 했는데 강연회에 그동안 걸어온 이야기하고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지뢰에 응답하고 한 2시간 넘게 했는데 9시 반, 10시 가까이 됐는데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야. 많이 남았어. 남아서 듣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그 왼쪽 아래에 계시는 그 외국 여자분은 느낌이 기사처럼. 외국인. 와가지고 이분이 후쿠시마에 왔다가 후쿠시마 동지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아유. 참. 이 사진만 쭉 봐도 여행을 같이 한번 하고 온 느낌인데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이 일본 동지들이 이번에 큰 수화에 있었던 것이 일단 행진의 위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같이 행진을 해보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손을 흔들면서 그 차에 서행하면 손을 교감하는 게 좋았다. 그것이 굉장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이 그동안에는 각 지역별로 탈번전 운동을 많이 했는 반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이 걸러면서 다 연결이 됐잖아요. 누가 열심히 하는지 다 파악이 된 거야. 다 네트워킹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 뭐 거감꾼 역할도 하시고 가서 참교육도 시켜주시고 휘저어킹이. 집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행진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야단도 치고. 저도 한국에서 촛불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하던 눈으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촛불 집회 후진국에 제대로 된 집회 선진국에 마지막 날 호텔에서 비행기 타러 가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도와주신 분이 저희 사회에 한국 분이 두 분 더 있어요. 저기 경영우 선생이 바로 옆에 가운데 계신 분이 최자영 교수님. 그리고 그 옆에가 구하노의 아스호 선생이라고 처음으로 끝까지 도와주신 분이고 그 옆에가 하라제네로론이라고 이분은 아주 옛날에 타력 생명 타력 실크로드도 같이 걸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 분은 절집의 주지 선임 비슷한 분인데 여주지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퍼포먼스 의전 부분을 많이 챙겨주신 분이에요. USB 상자도 만들어가지고 아기자기 챙겨주시고 해서 이런 분들이 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니까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핵심 스태프들이시네요. 핵심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최자영 선생님 원래? 최자영 선생님 일부러 오셨어요. 이번에 계신 거죠? 아니, 이번에 행사하기 위해서 한 사흘 전에 일부러 오신 분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을 하셨고 저희가 시청자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정말 유의미하구나.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고 하길래 행진하신다고 하길래 사실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 좀 반신반의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제가 처음 보는 모습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순비캣을 만들어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본에서 집회하는 걸 여러 번 중계를 했었는데 깨깨야 순비용입니다. 도쿄에서 해도. 직접 몸으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하는 게 만국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또 가세요? 일본 사람들이 제가 시몬새끼에서 도쿄까지 1100킬로를 걷는데 일본이 더우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국보다 훨씬 더운데 그게 좀 반신반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로마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더운 거에 대한 단련이 돼가지고 그 정도 일본 더위 정도는 가볍게 제가 돌파를 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럴 수록 더 좋아요. 행진 운동이 좋은 게 행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생각도 정리되신 거고. 생각도 또 그러면서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운동 같아요. 행진하는 게. 국내 저는 지금 해외는 못 나가는 신세라 국내에 또 이런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한정도는 따라가고 그렇죠.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실크로드로 진짜 걸어다니실 때 그거는 페이스북 가문 자료가 있으시죠? 저기 카페가 있습니다. 생명탈액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봤던 것 같아요. 생명탈액 실크로드라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게 일제에 다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 되시면 네, 그러시죠. 거기 보면 교수님 어떻게 후원할지 여부에 또 걸어달라 라고 요구하신 분이 이것도 피켓 같이 해가지고 좀 걸어달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걸어보니까 역시 제일 문제가 언론이 제일 문제고 일본도 언론이 제일 문제고 국내에도 언론이 제일 문제인데 역시 조선일보가 문제예요. 조선일보는 2년 전만 해도 오염수 반대하다가 이번에 또 완전히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오염수 반대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언론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참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본 신문에서 방송 또는 이게 이제 그 뭐죠? 일본 신문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 기사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방송도 다른 데가 별로 없어요. 참 모시게 돼서 우리가 영광입니다만 한국 언론들이 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이번에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게 원전 문제도 원전 문제지만 언론 문제도 저희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언론이 민간 기업이 아니거든요. 민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언론은 정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회이기 때문에 언론 권력으로 봐야 하는 언론 권력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가 있어야 하고 그 견제 장치가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완을 해야 한다. 지지템, 민주주의 시스템 보완을 해야 한다. 사실 국내에서 또 이렇게 행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김용민 의원. 그렇죠. 남해 일대를 돌아오셨죠. 남해 일대를 돌아오셨는데 이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안 타요. 희한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아사히 신문까지 이렇게 기사를 다뤄주는데 한국은 너무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일단은 저희 다다음주에 세미나. 세미나. 일단 그 세미나가 중요합니다. 그때. 참석해서 저희도 보도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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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